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가디건인데요. 짜임이 되게 독특한데 또 무난하게 예쁘고 해서 우리 제작 에일라인 스커트 이런 것들이랑 입어도 좋고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되게 산뜻하죠 컬러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올려드린 데님이랑 그리고 우리 복원역티랑 같이 매치했는데 가디건으로 연출해도 예쁘고 그냥 단추 다 잠궈서 연출해도 괜찮아요. 가슴둘레 제일 넓은 부분 95 기준인 제가 입었을 때 벌어짐은 없어서 한 통통 66, 77 주아님들까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안에 이너 받쳐 입으면 되니까 니트 앤 가디건으로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아크릴 혼방자임인데 이게 입으니까 되게 은근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보온성이 괜찮겠다 싶고 이게 짜임이 보시면 넥라인 짜임 다르게 들어가서 마감 라인 예쁘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술실 이런 것들이 막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추도 그렇고 빈티지하면서 좀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 입었을 때 뭔가 하나로 포인트가 딱 되는데 가격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스커트 입고 니트처럼 입어주셔도 되고 그냥 청바지에 흰 것도 예뻐요. 이거 색이 되게 다양한데 흰 것도 흰 티 입고 입으니까 되게 예쁘고 생각보다 많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되게 낙낙한 핏이라서 추아님들 다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깔끔하죠? 추천드려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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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